해기등마켓 제품 리뷰를 보면 매운 것이 더 맛있다게 설마 많이 맵겠어? 하며 시킨 치킨입니다. 해기등마켓 순살 숯불양념치킨 매운맛 500g 닭다리살 60% 구입가격 8,900원 조리법은 전자레인지와 프라이팬 닭다리살 60% 그리고 나머지는 떡인가 봅니다. 이 제품 치코바치킨 맛이 난다고 하니 작은 아이가 계속 먹어보고 싶다 해서 조리해 주었습니다. 편안한 전자레인지 조리법으로 비닐을 덮은 그 상태로 돌려주고 뜯어주니 김이 모락모락 나더군요. 떡과 함께 먹어도 좋고 밥과 함께 먹어도 좋다여 아이들에게는 밥과 함께 그런데 작은 아이도 큰 아이도 3번에서 4번 먹고 맵다고 그래도 한두 번보다 많이 먹긴 했지요. 매운데 맛있다면 먹기에 저도 먹어보니 맛이 좋긴 하더군요. 아이들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할 것 같지만요. 쌈도 싸서 먹어도 괜찮았습니다. 당만 먹다보니 떡이 많이 남더군요. 안주로 괜찮은 메뉴였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